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It's true! 안녕하세요 텐펜스트입니다. 텐아시아에서 출연한 TTA에서 텐펜스트가 The Best Artist in China에서 수상했습니다. 와~~ 고맙습니다. 네, 우리 아이분들 덕분에 이렇게 멋진 생활을 또 받게 되었는데요.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텐펜스트가 되겠습니다. 네, 그럼 앞으로의 텐펜스트의 활동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우리 아이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인스트리트 텐펜스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